안녕하세요 호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아들 방에 와 있습니다. 이 아들 방에 와 있는 이유는 책상에 대한 리폼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책상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책상입니다. 이 책상이 원래는 저쪽 반대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마루공사 바닥공사를 했어요. 바닥공사 한 것은 제가 셀프로 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사실 이 책상이 원목이거든요. 저희가 산 건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 누군가 버린 거를 가져와서 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맨 왼쪽에 지지대가 있어서 저쪽 편에 있을 때는 한쪽에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었는데 이쪽은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책상을 바꾸는 바람에. 그래서 이쪽에 다리도 없고 그리고 이쪽 마찬가지로 이게 초등학교 때 썼던 거라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이 다리. 다리는 굉장히 많이 팔아요. 이 다리는 구입하기 쉽습니다. 이건 제가 스테인레스 다리로 구입을 했는데 검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다만 이 다리 조절이 될 수 있는 다리를 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테이블에 이 바닥이 높이가 여기를 높이기가 너무 애매해 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은 게 이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여 드리면 이렇게 신기하죠.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이거 사실때는 2cm를 재야 돼요. 지금 보시면 2.3cm 정도 되거든요. 3cm 폭에 이런 아이템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골라야 되고 3cm 올라갔죠? 3cm 올렸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하는데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옅은 영상을 보실게요. 오늘은 아들과 작업을 합니다. 먼저 없는 쪽 다리를 장착해 주었어요. 이렇게 다리를 장착해 주고 나머지 책상 높이를 올려 주려고 합니다. 처음에 잘 몰라서 그냥 받고 피스를 돌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피스를 박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떠요. 다 된 줄 알고 저는 열심히 박았는데 어? 이거 봐. 빠지는구나 이게. 더 하면 빠져. 구멍을 만들어야 돼. 결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구멍을 장착해야 됩니다. 피스가 헛돌아서 위치를 옆으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나사가 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뚫어 줘요. 그리고 그 구멍에 맞추어서 이렇게 장착을 해 줍니다. 3cm 짜리에 맞는 것으로 골랐고요. 피스를 단단히 박아줍니다. 구멍은 약간 여유 있게 뚫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장착하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높이 조절도 가능하죠. 이게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원래는 반대쪽이 있었는데 책장과 책상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를 뭉쳤습니다. 다만 의자와 원래 모니터는 있었던 거고 이번에 새로 조립한 PC가 있고요. 가습기와 전등이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공중부양 있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높이를 3cm씩 올려서 대학생 아들에게 맞는 높이로 맞춰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높이가 잘 맞아요. 처음에 이게 높이가 전체적으로 72cm 정도 됐는데 지금은 75cm 정도 돼서 높이가 3cm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리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답니다. 이 아이템을 4개 고르고 또 여기 아이템을 2개 고르고 이렇게 해서 책상이 완성됐답니다. 높이를 늘리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초딩 책상에서 대학생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스피커 장치 그리고 저 전원은 사실 핸드폰으로 끌 수 있는 핸드폰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전등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다 가능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췄습니다. 이거는 비록 초등학교 때 썼던 책상이지만 이렇게 튼튼하게 네 군데에 이런 보조품을 올려서 공중기약을 했고 다리도 튼튼하게 튼튼하게 받쳐줬고 의자도 대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의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판이었으면 제가 아마 버렸을 거예요. 버리고 다른 걸로 교체를 했을 텐데 이게 원목이고 여전히 튼튼하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고 사실 이것도 누군가 버려서 저희 시아버님이 주워 오신 거긴 하지만 여전히 뭐 20년 썼는데도 튼튼하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씁니다. 사실 여러분의 집안에도 요런 약간 아쉽게 높이가 낮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특히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책상에 고급스러운 책상을 산 경우에는 솔직히 아까워요.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요렇게 높이를 조정해서 하시면 충분히 요런 거 말고도 아이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딱 맞는 걸 고르려고 굉장히 많이 서칭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고르시면 높이 조정을 할 수 있는 피스들이 나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잘 고르셔서 요거 제가 기억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한 만원 이하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만원 3만원이면 요렇게 테이블을 교체할 수 있어요. 테이블이 멀쩡하다면 테이블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리를 붙이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집에 있는 선반 아니면 오래된 책상 루피가 조정이 필요한 것들 요런 것들 잘 조정하셔서 얼마든지 활용하면 오래도록 버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습니다. 책장을 공중구향에서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개발한 방법 공유합니다. 사실 저도 요거 알아보려고 혼자서 많이 고민하고 서칭하고 해서 찾은 거라서 사실 값싼 가격이긴 하지만 이런 걸 알았더라면 환경도 지킬 수 있고 재활용도 할 수 있으니까 알뜰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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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